위례천막결사결제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남봉국사 주지혜일 스님의 발걸음이 부산하다. 결사 대중들이 머무를 천막법당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일반 대중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까지 일일이 챙기려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스님은 위례천막결사 소식을 접하고 외호 담당을 자처했다. 선배 스님과 도반 후배 스님들이 한국 불교중형을 발언하며 결사에 나선 만큼 이 스님들의 원력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스님의 역할이라고 여겼다. 위례천막결사가 진행되는 상월선언이 성남봉국사와 인접한 곳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상월선언은 봉국사가 운영하는 선언이라고 마음을 냈다. 헤일 스님이 외호 담당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강진 백년사 주지 시절 직접 무문관을 짓고 정진하면서 대중들을 외호해본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밥을 지어 나르고 무문관 수행대중들의 손발이 되 받기에 수행대중의 애로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렇게 위례천막결사에 앞서 스님이 준비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다. 스님은 위례천막결사는 사철이 아닌 곳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 선언에서 외호하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를 대비해야 하고 추운 날씨에 하루 한 끼만으로 정진해야 하는 만큼 대중 스님들의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공양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결사기간 동안 매일 오전 봉국사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대중 스님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상월 선언 대중 스님들과 함께 기도 정진하겠다는 스님과 신도들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기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스님의 몫이다. 그러나 상월 선언이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에는 재반시설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다행히 서울 봉운사가 봉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장업물을 보관하는 창고용도로 대형 가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그곳을 빌려 임시법당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90평 규모의 임시법당은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임시법당에서는 조석 예불과 함께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정기 기도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헤일 스님은 한국 불교 중형을 발언하며 9명 스님들이 목숨 건 정진을 하고 그 스님들의 원력을 따라 신도들도 함께 기도 정진하는 위례천막결사는 현대 한국 불교사의 유래를 찾기 힘든 뜻깊은 불사라며 모든 결사 대중들의 기도원력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외호대중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